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우리 평가문제 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9월 평가문제 보시면서 선생님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거 있더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저기 나 몇 개 틀렸어. 나 만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아 난 1등급 난 2등급 이렇게 다 목표들이 있을 텐데 조금 그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요.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잘 하시고요. 뭐 틀렸나 뭐 실수했나 실수한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에요. 그러니까 뭐 실수했나 이런 거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. 아 이거 실수지 다음번에 맞출 수 있어. 다음번에 또 틀립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볼 거고요.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그게 해당하게끔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한번 1번부터 끝까지 쭉 다 들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. 개념 정리도 하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세요. 뭐 1.5배속 이렇게 들으면서 1.5배속 그러면 얼마 안 될 거 아니야. 한 3, 40분이면 될 거 아니야.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세요. 아시겠죠?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. 자 1번은 혼합층의 두께 나타내고 있어요. 라고 얘기했습니다. 혼합층은 전반적으로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. 바람이 강한 겨울철에 두껍게 나타나야 돼요. 자 바람의 세기는 A가 B보다 강하다. 지금 현재 얘는 겨울철 동해인데 A지역은 혼합층이 두껍고요. B지역은 혼합층이 지금 얇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는 A가 B보다 강하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. 혼합층의 두께로. 그 다음에 두 번째 혼합층의 두께는 B가 C보다 두껍습니다. 라고 합니다. B가 C보다 두꺼운 것 같진 않네요. 자료에서 보니까 B는 혼합층이 얇다. 얇아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볼게요. 자 디귿에서 A 혼합층의 두께는 겨울철이 여름보다 얇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이 바람 때문에 형성이 된다라고 했고요. 바람은 전반적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강하게. 물론 여러분들이 여름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건 태풍이잖아요. 근데 태풍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에 태풍이 그렇게 자주 들어오나. 그런 건 아니죠. 그렇죠. 물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장난 아니지만요. 태풍 들어왔는데. 그기는 어휴 그냥 조그만 트럭도 아니고 그냥 큰 트럭 있잖아요. 그런 거 막 쓰러지고 그렇던데 바람 때문에. 자 뭐 그 정도는 돼요. 우리 바람 좀 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. 그쵸. 우리는 여름철에 별로 바람 안합니다.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면서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. 겨울철에 두껍게 나타납니다. 자 디귿 틀렸어요. 자 기억 답 되겠고요. 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.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입니다. 괜찮아. 자 이런 것도 있어야지. 그치? 자 반감기가 나오게 되는데 반감기 누가 이뤄요?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A는 짠 내려가니까 억년이니까 5천만 년 B 1억 년 C는 얼마 2억 년 요렇게 이제 되고 있거든요. 5천만 년 1억 년 2억 년 요렇게 반감기 되고 있습니다. 오른 거 C가 반감기는 C가 A의 몇 배 얘 5천만 년이고 2억 년이니까 몇 배 돼야 돼요? 4배 돼야 되죠? 왜 3배라고 그랬지? 자 기억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A가 두 번 반감기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억 년이죠. 그죠? A가 지금 반감기 5천만 년이니까 두 번 지날 때 1억 년입니다. 1억 년이다. 오케이. 뭐 어렵진 않네요. 그죠?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. 암석에 포함된 비양이 처음에 8분의 1로 줄어듭니다. 반감기 몇 번 지났어요? 8분의 1이면 3번 지나게 돼요. 1억 년 1억 년 1억 년 3번 지났기 때문에 3억 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디귿 맞고요. 니은 디귿. 답 4번. 앞쪽은 평이 안 돼요? 자 3번도 평이 안 돼. 그죠? 자 성류석, 흑운모, 사장석이 있어요. 자 무색광물인가? 라고 했더니 예? 라고 했습니다. 누가 들어가야 돼요? 사장석이죠. 사장석. 그러면 이제 흑운모하고 성류석은 밑으로 인정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. 광학적 등방체.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광학적 등방체를 위에다 넣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. 광학적 등방체입니까? 예. 누구예요? 성류석입니다. 성류석. 그럼 아니요. 라고 얘기한 건 하나 남았네요. 흑운모 이렇게 들어갑니다. 흑운모. 자 그리고 광학적인 등방체는 여러분들 몇 개 안 돼요. 그러니까 알아두세요. 성류석에다가 플러스 뭐 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암염, 형석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광학적인 등방체요. 등방체를 외워서 이방체를 외우지 마시고요. 거의 대부분 다 이방체요. 여러분들이 아는 뭐 보혜의 반응기율 나오는 거 뭐 석영, 장석, 흑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. 감난수, 휘석. 다 이방체입니다. 등방체 몇 개 안 되니까 등방체를 외우세요. 자 A는 고용체에 해당됩니다. 그렇죠. 사장석이죠. 고온에서 CA가 정출이 되어 저온에서 NA가 정출이 되어 이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고용체 맞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. B는 성류석이에요. 그럼요. 니은 맞고요. C는 두 방향의 쪼개짐이 있습니다. 흑운모는 한 방향의 쪼개짐이 있죠. 판모양으로 떨어져가죠. 여기서 쪼개짐의 방향이라는 거 하는 거는요. 방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? 라고 하면 방향은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. 그래서 하나의 면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 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억이 느려니까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